회신 대소동 프랭키가 무언가를 찾고 있나봐요 여깄다! 아니네 이거다! 아니네 그럼 이거 맞췄다 예쁜 유리주전자를 찾고 있었군요 그런데 뭐가 깨지네 아이고 아 뭐야 어? 뭐지? 신비하고 예쁜 상자네요 프랭키! 주전자는? 찾았어 얘는 또 뭐한다고 이렇게 늦는지 원 아 뭐야 왜 이렇게 늦어지지 아 아 아 이게 뭐지 목걸이인가 멋진데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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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법의 투명 목걸이인가 봐요 odle 전화 indivis 아 좋았어요 ып 그 wy 왜? 왜ㄹ? 왜? 이럴수 다가 먹었나? 맛있다 뚜가 간식으로 먹을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네요 어디, 향긋한 바라라 어디 갔지? 이상하다, 방울토마토를 꺼내뒀었는데 너희들 자꾸 장난치면 ? 응 이야 아 아 아 아 G 아 아아아아아! 자! A주aisia! 너무 재밌다! 와아! 보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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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! 여기도 나타났어? 발자국이네? 진짜 재밌다 프랜키 프랜키와 친구다 나만 하루종일 안 보이면 의심하니? 이번엔 그냥 가야지 맛있는 냄새 오늘 저녁은 뭐야 또? 뭔데? 또? 밥먹어 얘들아 밥먹어 대박은 잘 먹겠습니다 대박은 없냐구 뱃목볶음 더 줘 프랜키 건 안 떠났는데 프랜키 안 오니까 우리끼리 그냥 먹지마 프랜키 여기 있는 놈이야 뭐지? 프랜키는 투명 목걸이를 차고 왔나 싶어서 거울로 확인했어요 뭐야 안 쓰고 나왔는데 그나저나 프랜키는 어디 간거지? 사라졌어 뭐? 그러게 하루종일 안 보이는게 뭐야 나 안 사라졌어 나 여기 있잖아 그런 티라눈 내꺼도 돼? 언제 티라눈 내꺼야 프랜키가 없어졌으니 그래도 될까? 나 여기 있다니까 나도 귀신낮었나 썼어 너네도 나타났어? 그럼 혹시 프랜키야 귀신? 그럼 프랜키가 나 귀신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프랜키 왜 그래? 빅붓 왜 울어? 뭐? 빅붓은 다 보여? 무슨 소리야 그니까 내가 투명 목걸이 뭐야 너희가 으하하하 별로야 그러게 왜 그런 장난을 쳐 너에게 정말 으히히히히 나 귀신언니야 난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안됴다 프랜키 이제 지 굳은 장난은 안하기로 약속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